엄마, 갔다 올게. 수빈이는 과연 어떨까요? 엄마 쳐다보지도 않네. 은우야, 엄마 갔다 올게. 뭐야? 갔다 오세요. 야, 은우는 장난감에 관심이 많구나. 은우야, 엄마 어디 있어, 엄마? 엄마? 엄마 없네. 어떻게 울지도 않지? 나 개신경을 쓰지 않아요. 엄마는 속상할 수 있어요. 나보다 장난감이 더 좋은가? 속상할 만하죠. 엄마가 밖에서 은우를 한 세 번 부르고 들어오세요. 은우야. 어? 은우야. 돌아봤다. 김은우. 아이고, 엄마다, 엄마다. 사랑하고 엄마 왔네. 은우가 나갈 때는 신경 안... 을요. 누워서час는 짐을 하는 것만 한 마이 입니다. 여름에 의기부도 하실 때가 있음을 할 때가 있었어요.